히오스 히오스 죽으면 히오스를 가는지 알았는데 어둠땅을 먼저 가야되는거야 어둠땅에서 이렇게 염라대왕같은 놈 있지않나 지옥으로 보낼지 천국으로 보낼지 거기서 그런 놈 있는거 같은데 트레일러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일 독한 놈들은 히오스로 보내는거지 그 새끼가 이제 형은 학부방송 얼마정도 하다가 방송이 이렇게 성장하신건가요? 아니 저요? 저는 이제 다음팟, 다음팟 때 옛날에 거기서 방송하다가 오버워치하고 좀 많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때 아 나 뭐하지 잠깐만 유도라 잔다이스가 참 좋은데 유도라는 요새 별로라고 하더라고 유도라가 나쁘진 않은데 어 야 신드라고사 상향됐구나 그래 나의 눈질을 보여줄게 잔다이스 콩콩이가 없어도 사기라는 잔다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힘내세요 화이팅 근데 옵치 이전에도 살짝 흥한적 있었어 그 디아블로3 그 뽑기할때 딴사람들은 그 골드벌어서 막 무슨 양집음 형벌사이트에 팔아 치워가지고 치킨 뜯을때 나는 그 돈으로 다 모아가지고 다 뽑기 돌렸거든 위약인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. 시작할 준비를 하셨나요. 그, 그거, 그거 많이 가지고 그때, 그때 좀 많이 봐. 옛날에 그거, 그거 할 때 좀 많이 봤지. 아, 토큰이 나오면은 딱 기물이 두 개가 되는... 물 한 잔 마실래? 물 한 잔 마실래? 아! 어둠 땅 요약 죽어도 다시 한 번 이거 사고? 딱 바꿔치기해서 판단의 정령이랑 바꿔 쓰면은 이득이었는데. 근데, 뭐 보장이 없으니까. 그치? 보장이 없으니까. 2분의 1 확률이잖아. 아, 잠깐 바꿔치기에도 어차피 못내지 않나? 그치? 효체니까 못내는 거잖아. 아니, 잠깐 못내는 거잖아 어차피. 그치? 야, 이거 얼릴까? 맥까? 이거 좀 고민된다? 이거 얼릴까? 그치? 에바지? 이거 2성기물 봐야지. 어차피 다운 턴에 그냥 두 마리 사는 게 이거 팔아서 두 마리 사는 게 그래, 맞아. 이게 1성기물 른 그 그... 이병건 제외하고는 딱히 딱히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. 아, 네. 테스트포럼님.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메버린님. 29개월 구독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떡할까? 이렇게 사면 좀 셀 것 같은데 솔직히 일단 벌써 이걸 뽑기보다는 그냥 기계랑 용을 뽑는 게 낫지 않을까? 뭐? 응? 아, 잠깐만. 각인가? 아, 잠깐만. 차은잔하겠어?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지. 아, 뭐 커브를 얼려. 됐어. 하하하하 아, 근데 이거는 약간 도박수를 걸었지. 내가. 오른쪽 다 쓰면 망했을 건데. 아, 나 구울은 싫어. 그냥 구울은 아, 나 구울은 그냥 싫어. 근데 아, 씨. 구울이네. 아, 이거 아, 구울 두 개 뽑아? 아, 이거 뭐지? 하하하하 하하 하하 업이야? 아, 씨. 난 막기 싫어. 업, 롤, 영능. 하하 하하, 그냥 하나같이 맘에 안 든다. 이게 나올 확률이 너무 높잖아. 그래도 해보는 거지. 오,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데? 괜찮은데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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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왔다. 나 그거 안 켰네? 하하하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그든데요?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그든데요? 아, 씨. 뭐 여사하지? 이제와서 느조스?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? 하하 아, 진짜 할 거 없다, 이거. 그냥 느조스 정도가 지금 무난하고 아 근데 지금 삼성에서는 코어기물을 찾아야 되는데 아 슈발 열받는다 아 이거 바꿔치기 하기도 너무 애매한데 야 이거 바꿔치기 할까? 일단 이거 산 다음에 이거 개수 바꿔치기 할까? 아 이거 바꿔치기 할게 딱히 없네 근데? 유명인 바꿔치기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에잇 아 더 구려진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나쁘지 않아 크게 나쁘지 않아 어차피 얘도 아 얘도 크게 나쁘진 않아 크게 나쁘진 않아 유명인을 가져오고 싶긴 했는데 세상일이 마음대로 되겠습니다 아 제발 비겨라 그냥 왜 이렇게 그지같이 싸우는거야 아 오우 야씨 이거 해적각이냐 이러면 이거 아 어쩔 수 없어 이건 갑시다 일단 들고가 얘를 얘를 들고가 그건 내가 가져가지 그건 내가 가져가지 그건 내가 가져가지 이 새끼들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현, 현기증 난다 지금 아 있어 봐 용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짬이 아니라 용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일단 보자 아니야 어쨌든 이 게임은 순방이 목표야 지금 뭐 내가 뭐 해적 깔짝깔짝 나왔다고 해서 지파라 먹어도 해적 이러면은 결국 그게 안 나왔을 때 이제 플랜 B가 없단 말이야 근데 사실 지금 와서는 전장이 플랜 B를 생각하기엔 너무 미쳐버린 게임이라서 참 애매하지 다 미친 사람들밖에 없어요 전장에는 시발 나 이 덱 무조건 가야되 이러면서 그냥 죽기 전까지 그것만 존나 하잖아 사실 그렇게 안하면 좀 힘들긴 한데 참 아 이거 개빡치는데 업해야겠다 이거 아 참 이걸 이걸 바꿔치기야 업하고 롤 하고 이번엔 업하긴 해야돼 이건 이거는 에바야 이건 얘는 에바고 그리고 이중에서도 살게 없거든요 넘어갑시다 두 패드 하하 이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린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구리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천보용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박스1541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천복까지면 어? 천복까지면 스테이터스 올라가는 놈 있잖아 그 녀석을 염두했대 아 진짜 왜 못싸워 도망한거 아니냐고 이제와서 하이에나를 사기에는 너무 빡치는 일이고 아씨 개빡친다 진짜 정령으로 갈아탈까 이거? 야 정령각 아니냐 이거? 정령각이다 이거 어? 어?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정령 아니 뭔 기계각이야 지금 어? 코발트도 없는데 뭔 기계각 같은 소리하고 있어 미친놈들아 3,700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정령각인데 진짜 이거? 리얼 정령각인데? 아니 정령각이야 이거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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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가야되는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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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읍 쓰읍 하 아니 정령각이야 지금 이거 애매하게 용가서는 답이 없어요 결코 답이 없어요 이제 부터는 미친새끼처럼 정령을 사야돼요 그게 바로 답입니다 아씨 정령이 없네 아 이거 이거 바꿔치기를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아 몰라 그냥 해 아 내 키니츠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5,000점 미만만 훈수해라 너희들 너무 어 너무 높아 5,000점 미만만 훈수해 무언수해 적중 아 근데 이건 이번에 너무 아프다 반 이거 체력 반토막 나네 이번엔 나 꿈이 있어 내 꿈이 이루어질 거야 이거 어차피 용집었어도 비슷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구나 다시 바꿔치기 지금 잔다이스 영능 없는 플레이하고 있죠? 여러분은 이러지마세요 Don't try this at home 이거 바꿔치기 해서 버프 한번 더 주고 아니 이거 하 한번 더 주고 아니 이거 하라고! 이거 했어야지, 태끼야! 뭐하는 거야 지금 이러니까 네가 5천점이지 아 이제 4000점으로 떨어질 차례인가? 아 잠깐만 이번엔 안죽는다 아직 희망있다 아직 희망있어 이거 바꿔치기해서 타고사고 해야지 그래서 그랬으면 너 이미 황카 봤잖아 어 너 이미 황카본 평행세계 이 새끼는 지금 황카를 봤어 황카를 봐서 지금 어? 놈이를 뽑았다고 너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이 피가 간당간당하지? 아 오케이 안 맞았다 아 지금와서 이 새끼 뽑는거 맞아? 아 맞냐? 그래도 그래도 괜찮겠지? 일단 정령을 낸다는게 중요한거야 아씨 이거 먼저 바꿔치기하고 있어야지 디끼야 바꿔치기하고 있어야지 바꿔치기하고 있어야지 박고치기하고 있어야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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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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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잘봐 바꿔치기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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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기 두개를 사서 아니야 택기야 이상한 생각하지마 이상한 생각하지마 넌 천재가 아니야 이 핫스윈은 고혈압이며 저혈압입니다 끌思으라 좋아요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하나 제가 그걸 골랐길래요 헥 헛 헛 헛 헛 흐흐흐흐흐흐흐흐тя 죽었잖아! 새끼야! 어떻게 된거야! 어떻게 된거야! 이거 죽었잖아! 어?! 86%의 확률로 죽는다고! 잘하면 살 수도 있어. 우리 새끼 할 수 있어. 우리 새끼 잘하면 살 수도 있어. 오케이 오케이 이거 살았다. 야, 살았 것 같아. 느낌이 살았어 이거. 그렇지. 자, 생각해. 새끼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.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. 지금 네가 이상한 걸 못 느끼니 지금? 뭐가 잘못됐어. 지금 이상하잖아. 이거 이상한 거. 이상해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거. 자, 생각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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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하수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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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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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! 내고! 놈이! 너무 늦었어. 놈이! 그래도 돼야 돼. 각지세요. 뭐 팔지? 뭐 팔지? 어차피 망했잖아 지금. 한번만 더. 혼자 말하고 대답하는 건 지휘하는 거와 각각 막가성은 쌀쌀이를 치고 있다. 이건가? 이건가? 이거 같은데? 제발. 제발 살려주세요. 착하게 살게요. 놈이 나왔잖아 이제. 나 참참한 미래가 있잖아. 응? 제발 한턴만 살려주세요. 한턴만. 하하하하. 1등이라 지금. 어? 6렙. 아이고 왜 5렙이야? 아니야 이거 살 것 같아. 자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비가 오네요. 아주 분위기 좋은 날씨. 자 이제 분위기 좋은 음악도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. 에피데믹 사운드 딱 들어가서. 음... 재즈 한번 틀어볼까? 무드 릴렉... 릴렉싱 재즈 오케이 형 내가 봤을 때 방금 정답은 필드가 펴고 한 곡 누르는 거였던 거 같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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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필드... 내 플레이 좋지 않았어요 어... 아... 아주... 배드 플레이였어요 오케이 응? 흠... 뭐하지? 형님 블리자드에 얼마 받고 방송하십니까? 한 달 동안은 퀸전전을 켜버렸어요 하... 하... 근데 내가 잭슨 고르면 보니까 형이 실력은 참 좋은데 배임을 못해 몰라 처맞다가 어? 체력 1 정도 내서 이제 야씨 드디어 리븐되어 황카다 이러면서 이제 죽던데 흠... 쯧... 무난한 게 라파 모문데 안녕하세요 34개월째 빡빡머리가 후퇴하는 걸 오모가 무난하지 오모... 오모하지 아 네 올망이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알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랑 오모하면 호라밭같은 일 앞밤에서 죽은대로 받아먹어 일곱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일곱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아 토큰 내놓으라고 토큰 어디갔냐고 아... 대파리정령 주둔가 에헤이 미롤하자구요 뭐 토큰은 2원이니? 어? 1원은 뭐... 땅에서 막 솟아나니? 이럴 3번 정령하라구요? 아이 근데 진짜 모르는거야 뭘 정해놓고 가기 처음부터 정해놓고 가기에는 이 3개는 너무 가혹해 하... 얼굴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얼굴은 건 많은데 올리고 팔아서 이걸로 가자고? 와 천재인데? 역시 싱크 비기어스 이대로 계속하시죠 황금 카드에서 쓰레기나 나와라 황금, 황금 막 그 뭐지? 11, 1000번이나 그런거나 튀어나와라 내가 저주했어 자 뭘 사야되 아 잠깐만 특기야 이 섣불리 내는 판단 넌 이걸 살거였으면 이걸 먼저 내지 말았어야 돼 엥? 그 실수 어떻게 만회할래 어? 이 컵을 사면 만회할 수 있어 나는 이걸 안살거였으니까 응? 그럼 이러면 내가 마치 실수 안한 것처럼 되어버린거지 완벽해 넌 천재였어 계속 가시죠 에로엘 카시오페아 큐딸딸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내지 말란 말이야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내라고 오케이? 음 아 진짜 부질없다 나 왜 이렇게 부질없지? 너무 부질없는데? 부질없다 이거 부질없어 보이지 않아? 부질없는데 부질없는거 같아 나 용은 안갈거야 아 진짜 용은 요새 용은 뭐냐면은 내가 신심이 깊어서 내가 믿는 신이 뭐가 됐든 간에 기도를 존나 열심히 해서 칼레코스를 뽑을 자신이 있어야지 하는게 용댁이고 나는 그게 안되더라고 그래서 용댁 안할거야 아 네 엘프님 감사합니다 하긴 오문은 갈만하긴 해 랩업이 빠르니까 갈만하지 나쁘지 않았던거 같다 근데 얜 뭔데 이렇게 필드가 이 지랄이야 얜 태끼야 왜 업을 안했어? 오무면은 전 턴에 업을 했어야지 오무면의 장점을 왜 살리지 못해 아 또또또또 이 새끼 이거 또 시작했구만 이거 하아 어떻게 할래 여기서 업을 업할래? 업하면은 이만한 아무거 뭐 어떻게 할래 리롤 돌릴래? 응? 하 참 특기가 이거 그래도 해 자 컵팡카보자 찬잔하겠어? 이거 뭐야 이거 비전조사 아니야 이거 나쁘지 않아 반사로봇 좋았어 반사로봇 좋았어 반사로봇 좋았어 반사로봇 좋았어 쟤다버렸어 쏘다버렸어 누구야? 누가 악마 쏠 일을 내었어 있어봐 이제 실수 안한다 봐봐 내가 보여줄게 오모의 장점을 활용해서 어? 4렙을 찍어버린다 이말이야 쩔지 근데 여기서 또 미친 판단 할 수도 있어 이 세개 팔고 이거 사는건데 근데 솔직히 이건 너무 미친 판단이고 왜냐면 그럴거였으면 이걸 먼저 팔았어야지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기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고작 일성기물 천보리필 때문에 뽑는다? 예전에 그 뭐였지? 캥거루였나? 그 1일짜리 부활하는거? 약간 그 천보리필하려고 캥거루 사는거랑 비슷한 아이디어 약간 그런 아이디어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쪼꼬파이님 35개월 감사합니다 기계캥거루 오케이 유도라한테 나의 저주가 통했구나 새끼 개망했다 이거 황카 뭐였을까? 아 지금도 손에 들고있나 설마? 소질이 있으시니요 이거 업해서 이거 한카 발견할라그런가? 뭐지? 육, 육발할라고 지금 이렇게 쳐맞은거야? 정신 나갔는데? 참 그건 그렇고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일단 일단 봅시다 저는 이제부터 생각을 할겁니다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생각이란걸 안했다는거야? 생각좀 하고 살아 아 있어보세요 저 지금 저 지금 천재모드 발동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방어 시스템 받어 분위기 좋은데? 천재 오케이 나 천재였어 오케이 천재 쏟아버렸어 아이 거따박아 아 이거 이겨야지 이 정도는 패드 뭐 안진게 어디야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이게 왜 안나오냐고 전투의 열기 에헤이 헤헤이 헤헤헤이 헤헤헤이 아씨 아까 그 미라라도 할걸 그랬나? 에이 개망했네 어뜩하지? 뭐야 해적이야? 흠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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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2.6% 터무트 야 첨부 어떻게 씌웠냐 아 조지였지 얘 얘 데도 참 근본없다 넌 눈 백을 가고신네 헤헤 헤헤 빗송을 노리고 있는걸까? 봐봐 내 덱은 근본이 있잖아 헤헤 랩업하고 황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칸고르가 나와야되요 여기서 재미를 볼라면 아 근데 그러려면 이거 네고하려면 어차피 그냥 이거 두개 사면되는데 근데 깡기개가 원래 그냥 4렙에서 멈추는게 맞긴해 근데 이게 안정적이긴해 이거하고 버프주고 팔고 이거 그냥 이거 노리는게 맞아 지금 여기서 칸고르를 뽑고 막 개지랄 하더봤자 어차피 지금 칸고르를 부활하는건 이딴거란 말야 그래 난 전장천재니까 이렇게 할거야 아 씨발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서둘러 시간이 없잖아 새끼야 서둘러야해 전장천재잖아 새끼야 왜 팔았어 새끼야 새끼야 이거 얼리면 안되지 새끼야 저장천재 무어 천재 오케이 84.5% 칼클레이션 디스 이 칼클레이션 84.5% 오케이 딜 잘 맞았고 잘했긴 뭘 잘했어 미친나 저게 이제는 합치지 않으리 합치지 못하죠 이제는 합치지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버렸어요 하수이는 죽었지만 가장 강한 하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꺼에요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헉보했군요 흠 하수아비라도 좀 나오지 적금이냐? 느조스 황카각이냐 느조스는 좀 에바하긴 한데 어쩔어 진짜 비슷한거 같애 그냥 피어님 어제 잘 쉬셨나요? 오늘도 즐겁게 스커트할 준비되셨죠 음 언제 또 좋은 시간이 있겠죠 오늘은 아닌것 같습니다 멀룩이네 흐흫 아 천보리필 어떻게 하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천보리필 어떻게 하냐고 아따 저거 이게 피어가 풀려야될거 같은데 아 그냥 아 그냥 이거 초소형 로봇 증식하는 위협을 여기다 줄꺼 그랬다 아 이런데다 줄꺼 그랬다 아냐 얘 지금 스프레쉬 데미지 없어서 괜찮아요 얘 도발은 배치 상관없을걸 어 99.8% 오 좋아 랩업 안하네 원래 기계라서 랩업 안하는거에요 기계는 이제 내가 나올거 다 나오고 이제 칸고를 찾으러 갈거 아니면은 굳이 안올리죠 어 좋아 천보리필 해줬고 그니까 육구머신이나 이제 칸고를 찾으러 가는거지 윗레벨은 아 뭐야 아 죽일 수 있었는데 좀 더 잘했다며 하 가스와비 골렘으로 천보리필하는거 맞냐 맞는거 같은데 일단 일단 사놓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 근데 부릉이는 천보리필이 좀 안돼요 왜냐면은 허스와비 골렘은 자기 자리에서 나오는데 부릉이는 자리가 있어야지 나와서 천보리필을 시켜주거든요 아 근데 이거 하나 아 잠깐만 자 이거 아 일단 페어부터 풀자 어 페어부터 폽시 페어 풀고 생각하자 야 이거 이거 개지랄하지 말고 페어나 풀어 그냥 오케이 이거밖에 없는데? 근데 이러면 또 업할 수가 없어 업하지 말자 업하지 말고 이거 업하면 안돼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싫어 무리잖아 기계인데 뭘 나는 이게 랩업을 하잖아요 풀이 넓어져서 이게 확률이 줄어들어요 지금은 순방을 위해서 지금 랩업을 일부러 안하는게 맞아요 기계면은 어차피 지금 칸 고르고 뭐 그 육구머신이고 솔직히 그건 욕심이에요 여기서 그냥 마무리해서 순방을 하는게 맞아 잘 히트 히트 하트 흫 잘했대잖아 inc 어쨌든 이거 이거를 풀거나 아니면 잠깐만 일단 좀 보자 아 네잇게님 51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계는 노랩에서 찾을게 없어 아 이거 폐허에 미쳐서 죽는거 아니야? 아 잠깐만 이러면 킥만한데? 어 참 태끼야 오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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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흉합체 망하면 그냥 이거 사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? 야 이게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지 않냐? 아 그래도 이게 맞나? 아이씨 몰라 일단 돌려봐 얘네? 아 얘네 맞아? 야 이거 이거라도 건질까? 아 잠깐만 이거라도 건질까?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? 이거라도 건지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? 으응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아까부터 레버파란 놈들 몇 점이야 이 새끼들아 어? 5000점 미만만 훈수더라고 아 이게 식물이 아니라 기계였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 이거 이거 아 죽지는 않겠지? 아 이거 아 죽지? 아 이거 천볼이 필 좋았다 야 천볼 얘네가 까고 이거 한마리 어 그래 그거 잡고 오케이 와 D 많이 줄였다 8댐 8댐 저는 전장 한 번도 안해봤으니까 모두 가능하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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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안되나? 쯧 쯧 쯧 쯧 쯧 쯧 이거 용병이라도 찾아야될 것 같은데? 이거 볼바르라도 하나 건져갑시다 그러면 쯧 어어 아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쯧 버리고 다동 아 좋아 순방이 보인다 이들 눈앞에 순방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? 순방이 순방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제 순방이 보여요 순방이 보입니다 뭐야 해적이야? 해적이면 도발배치 신경쓸거 없고 아 순방이 눈앞에 있어요 지금 보인다 보인다 순방 각이 보인다 아유 10%야 죽으란 리율 어림도 없지 10%야 10% 아 안죽아 안죽아 10%야 10%인데 안죽어 10%야 그치 10%인데 90% 확률로 사는데 오케이 순방 아무나 한 명 죽겠지 issions 까지 된다 杯 PAUL 천충 해즈 씻살아 히앗 내 Hoy emp 다 플러스 다 mów 야 켈트니까 이거 이거 안 내도 살겠지? 그럴 것 같은데? 지체로 결정이라고요? 아니야 나는 이거 그거 찾을 거야 화강로봇 페어 풀어서 이거 한 칸 만든 다음에 칸고르가 딱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나 이거 2등까지도 노려볼만해 봐봐 화강로봇 페어가 풀리고 칸고르가 나오면서 도발 화강로봇이 빵빵 터지고 어? 거기다가 이제 증식하는 위험 여기다 달아주면은 천보리 필터 딱 되면서 됐다 이거 이거 진짜 운 좋으면 1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? 안되나? 그건 안되겠지? 어쨌든 페어 풀 생각이면 여러분 왜 했냐고요? 아 온무니까 온무의 장점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이볼드를 준다고 뭘 이제 와서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는 말 못 들어봤으니까 89%로 이기죠 오케이 이거 죽을 확률 6.3%밖에 안돼요? 닥쳐 재수없는 소리 하지마 어? 어? 징식이 나왔네? 되게 좋은데? 자 일단은 징식이를 산 다음에 아 근데 징식이 그냥 두개 다 사버릴까? 일단 첨보를 좀 여기다 달아주고 징식이를 어디다 달아야되지? 이거 징식이를 여기다 달면 안되고 여기다 달아야되 달라면 아 사브에 달걸 그랬다 아 이거 좀 생각이 짧았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살기보다는 롤을 돌려야되 징식이를.. 아 징식이 하나 더 살까네 아 이거는 에바고 차라리 리롤 한번 막리롤을 돌려 어 막리롤 아 까비 기계인데 어? 혹시 이 판단 이 판단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줄지도? 이 판단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줄지도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흫흐흐흐흐흫 그러니까 그 동심으로 아잠깐 이거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다같이 폭스하자 그냥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흨 그렇지! 그렇지! 아흐허허헝 흐흐흐허헝하하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이게 되네? 야 이거만 이거만 잡아봐. 이긴거 같은데? 이겼잖아 꺼져! 와 씨X 역시나 전장 천재였어 기계 컷! 해적이냐 남은거? 해적은 전부 없으니까? 이거는 나왔고 이게 풀리면 참 좋을텐데? 화강 로봇이 풀리면 좋은데 아 근데 이 칸고르 지금 딱히 지금 한카가 없어가지고 애매하단 말이야 아 2등인가 이러면? 그냥 2등 2등까지인 것 같다 그래도 순방을 넘어서 2등까지 했으면 잘했지 아 씨 융합이가 있었다면 독성을 줬을텐데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아 불안쳐내라고? 좋은 생각 같은데? 근데 불안쳐내고 지금 늦게 없는데? 나 이제 막고 죽을 것 같은데요 그냥? 으하하하하하 이런거 풀려도 소용없어요 이제 어? 아아! 어? 야 첨부하나 씌운다 야 이거 16.9% 이거 가능할 수 있어 이거 아 안되나? 아 졌다 얘를 먼저 커트를 해주고 좀 좋은 교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잘 싸웠다 애초에 얘는 1등 할 것 같았지 이제 독성을 용병으로 쓰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했다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좋아 5천 몇 점 올랐지 지금 밖에 비 많이 온다고요? 아 그래요? 이렇게 하고 2등이라 계열 받지? 에잉? 아닌데? 이렇게 하고 라뇨 그 굴 미친 판단 봤잖아 이게 나야 거기서 미친 굴 판단 어떻게 잘못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었던 굴 판단 파리 같은 놈데 아라키르가 좀 아라키르 또 순방하기 좋지 아라키르가 또 순방하기 좋지 아 아 진짜 아이 아잇 아잇 조소영 미라 좋긴 해 조소영 미라 좋긴 해 근데 일단 이렇게 좀 만화로 사기를 못 치는 영웅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해요 그.. 3턴에 3마리가 되는 그런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토큰이나 108위 정령이 나와요 패치워크 있어요 패치워크 다시 상향먹지 않았나? 아 이거 기열받는데 이거 그냥 그냥 사버릴까 이거? amp 기열받네 이거 아 근데 아니야 이거 그냥 랩업하고 넘어가야돼 근데 아까 말했죠? 일성계물은 그 명인 말고는 딱히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얼리는 거는 진짜 싸베바입니다 그냥 이성, 이성을 봐야돼 그니까 명인은 고열 볼 만하네 왜냐면 명인은 지금 상향을 먹어서 명인이 폐허가 잡히면 좀 생각을 해봐야되는데 그냥 샀네 일단 4데미인가 그럼? 아니지, 2데미지 어 아니 제가 랩업하고 아 맞다, 아 잔다이스라서 아 잔다이래서 1턴에 이제 토큰 나오고 2개 다 바꾼거네 아 개얼받네 악마간수 할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 이거 얼리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거 왜?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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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리고 싶다고 생각한다 아 잠깐만 택기야 택기야 이거 맞아? 왼쪽이잖아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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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라고 파리 같은 놈들은 왼쪽으로 적용된다고 파리 같은 놈들은 왼쪽에 적용된다고 아 뭐야 설마 또 기계인가? 아 미친 아 하 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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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 아이큐 몇이예요? 파리 머리 개좋은것 같던데 파리를 좀 상대해봐서 아는데 이 새끼들 생..어? 몸 크기에 비해서 되게 머리 졸라 똑똑함 내가 잡으려고만 하면은 그 인기척 그 기운을 느끼나봐 팔이 졸라 많다가도 내가 이렇게 어 잡으려고 그러면 다 사라져있어 80이야 오 야 그 바퀴벌레는 죽음의 위험이 오면은 지능이 늘어난대며 아니 어림도 없죠 말이 되는 소리라서 아 또 기계야? 아니 기계 좋지도 않은거 진짜 아 육구머신 5성 만들어달라고 기계좀 하게 육구머신 왜 육성이야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하긴 그럼 너무 사귀겠지 전투절단기는 좀 애매하긴 해 아 근데 이거 5성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기계 기계 5성 돼 이거 5성 돼야 될 것 같아 그래 스탯 넙투하는 안이 있어도 이거 5성 데려올만해 스테이터스 좀 기계는 5성에 든든하고 묵직한 고철로봇이 있어요 아니 고철로봇도 쓰기에 따라서 좋긴 한데 솔직히 좀 얘도 4성으로 내려와야 돼요 다시 원래 몇성이었지 예전에 4성은 또 너무 좋나 아니 78%라고 아 이걸 왜 쳐 아 2.5%로 지는데 아니 2.5%로 지는데 이걸 아니 이게 뭐 아잇 하하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구 하하 천보리필은 얘가 해줄거야 일단 일단 얘가 해줄거고 현재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필 천보라서 아라킬 영능을 주려면 여기가 이제 천보 없는 애를 놔야되는거야 좀 난감한 상황이 됐죠 하필이면 아라킬이라서 아니 이걸 왜 열고 어? 좋은거 찾아야지 뭔 저걸 올리고 있어 아 근데 표범이면 얼궜다 근데 저거 2버프는 좀 애매해요 표범은 괜찮은데 2버프 저거 얼구기에는 좀 애매하지 오케이 이겼다 계속 압박하시죠 띵 유명인 내 팬들이 이렇게 많다니 띵이는 너무 늦었다 아니 띵인이네 유명인은 너무 늦었다 펍을 사면은 버프가 들어가긴 하는데 솔직히 좀 맘에 안들어요 리로를 돌려서 한번만 돌려보자 아 이러면 컵 쌀걸 하면서 후회하게 되죠 아니야 좋아졌어 얼려 이러면 또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았어 아 뭔 또 기계야 아씨 남들은 뭐 정령하고 막 뭐? 뭐 뭐 뭐 딴거 좋은거 하는데 나는 맨날 기계야 뭐야 기계가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근데 유도라는 끝까지 기대로 기계로 가진 않겠지 아 뭐야 왜 이리 치킹도 해 기계야 뭐하는 놈들이야 이거 이번판 종족이 뭐가 벤이길래 지금 기계가 이렇게 많지 아 정령 벤이야? 아 정령이랑 용맨이었어요? 아 제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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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싸게 맞았고 여기에 뭐 정령이랑 용족이 제외됐어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흠 돌려 흠 6발 해야죠 5발은 아닙니다 6발을 해야되는데 일단 얼구고 둘중에 하나를 내야되요 뭐가 더 포텐이 있을까 지금은 합칠만해요 왜냐면은 얘가 그렇게 안커서 그냥 합쳐도 나쁘지 않아 불웅이가 더 좋으나 정대적인 대상 3백중 쪼금이라도 랩 낮을 때 어 뭐야 아리였어? 흐흐흫 아니 그렇게 큰 차이 없을거야 만나는 상대에 따라 다른거지 이제 뭐 막 쨉간이들 나오면은 이제 불웅이가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거고 그런거 아니겠어? 그건 그렇고 지금 서순을 좀 바꿔야될거 같은데 이렇게 그나마 이정도? 오! 좋아 잘들어갔다 94.8% 넌 이게 왜 벌써 있니? 아 너 불안찾을라고 하다가 안나와서 공업운즈 뽑았구나 불쌍한 녀석 흐흫 오케이 천벌이 킬 줘갖고 흐흐흫 좋아좋아 이렇게 잘만 풀려준다면 이번판도 순방할 수 있어 거의 뭐 순방 머신이죠? 저 칸고르나 저 칸고르나 육구머신이 나와줘야 할만해집니다 음 근데 이제는 맞을 생각을 하면 안돼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미치겠다 이거 흐흐흐흫 진짜 미치겠다 나 진짜 흐흐흫 도발 도발 어쨌든 도발이니까 흐흫 육구머신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잘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되냐면 이 이거 화강로봇 페어가 풀리고 이제 아르거스로 얘네 둘을 도발을 주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흐흫 되게 좋을 것 같애 뭐 화강이 페어가 풀리고 아르거스로 얘네 둘 딱 도발 주거나 흐흫 뭐 알이 풀려서 이제 알에다 주면 황금 알에다 주면 더 좋긴 한데 뭐 이거 지금 황금이라서 여기다 걸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애 밤발트를 알 뒤에 놓자고 흐흫 맞나? 맞아? 흐흫 밤발트 도발? 아 근데 이게 첨부 영능 이것때매 오씨 99.5% 제 기계는 안전빵이야 최 기계를 한다는 거는 내가 어거지로 순방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탑재된 거기 때문에 이제 기계를 고르는 순간부터 나는 순방 머신이 된거 된거라고 생각해 그냥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기계는 기계적으로 해야 돼 진짜 기계가 된 것처럼 기계가 된다고 생각해 나는 순방한다 순방이 입력된 어? 순방 기계다 이러면서 오케이 벌써 2명 나가리 냈죠 지금? 아르거스 하나 일단 챙겨놓자 이거 일단 챙겨놔 일단 챙겨놔 하나만 챙겨놓고 야 야 포자를 왼쪽에 놓으면 존나 좋을 것 같거든 나는 아 근데 지금 뭔가 팔기가 아 근데 이거는 일단 이것도 챙겨놓자 아 저거 펑카를 풀어야 되는데 아 진짜 개맞네 아 제발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근데 일단 콰콰은 팔기가 뭐하고 지금 판다 그러면 불응이야 일단 불응이가 맞아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왜 나만 운 없지 근데 기계라서 어차피 도발에다가 첨부가 있긴 할거거든 그렇겠죠 이거 나쁘지 않다 아라키르 치명적인 포자 바로 뭐 이상한게 나오지 않겠지 어쨌든 도발은 반드시 죽는거지 황금 야 뭐야 저 리븐드가 뭐냐 저거 야 리븐드에어부터 좀 죽여봐 그렇지 음성의식 좋았고 어 뭐야 이거 설마 1.9% 확률로 이기나 이거 어 비긴거 같은데요 1.3% 확률로 비겼는데 하하하하 아 지금 이제와서 불안? 아 잠깐만 이거 불안은 이제와서 불안 이거는 아 지금 나 카광로봇 페어를 풀어서 도발을 씌우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치 어 지금 불안 늦었어 역시 도형실력 하나는 참 좋아 아 그냥 조진거 같다 야 이거 그 카광로봇 하나도 안나오네 그냥 근데 지금 그 표범 로봇도 안나와서 좋아 난 전장의 천재였어 일단은 도발을 주자 얘네들은 일단은 도발을 주자 얘네들은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음 아 잽이나 뽑을걸 그랬나? 갑자기 후회되는걸? 아 구붕이 너는 텄다 이제 아 제발 리븐되어 나와주세요 아 도발을 주자 응 아니야 아 얘도 아니고 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흑흐흑흐흐흑흑흐흑 뒤도 안 돌아보고 아 야잠깐 나 안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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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천볼이.. 필는 깨뿔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ㅋㅋㅋ 괜찮아괜찮아 돌아온다 천보는 돌아온다 저 칸고루에서 나오는 황금! 어? 보았느냐? 앜! 두 번! 아하핰하하하핰핰핰! 아 또 순방에 버렸죠 순방 머신이죠 그냥 저를 순방 기계라고 불러주지 않으실래요 아 잠깐만 이제와서 4부 늦었고 아래 모델 바르라구요 기왕이면 황금에 부활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반사로봇이 황금이면은 지금 일반 알보다는 포텐이 좋아 그래서 도발 준거야 지금 근데 사실 이게 첨보 리필되는 쪽이 더 좋긴하지 아 나 너무 빡대가리인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여기다 주지말고 여기다 줄걸 그랬다 아 그렇네 아씨 내 도대체 지능이 얼마나 되는거야 어 리핀데어 좋아 리핀데어 좋았다 그치 아래다 주는게 더 좋았던거 같애 생각을 지금 다시 해보니까 야 이거 미라 팔자 야 이거 미라 파는 각이다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알페어를 푸는거지 아 진짜 근데 이거 리분데어 먼저 죽으면 말짱 도로목인디 아 제발 제발 99.5% 죽어라 개꿀 pergi 이미 늦었죠 이미 내가 이겼죠 아아아아 개띠껍죠? 이상한 놈한테 13 데미지 맞아버리기 이제 알페어가 풀리고 아래 도발을 주면은 아주 적절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불하지 말고 뭔가 찾아보자 지금 표범 로봇 지금 와서 찾아봤자 알페어나 풀어 알페어나 풀어 생각해 생각해 이게 사놓는거 맞네 아이씨 표범으로 공략하게 해주라고요? 아 근데 낼 수가 없잖아 지금 일단 사놓고 오우 제발 나는 알을 팔고 싶지 않아요 저 킬타스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? 아 근데 킬타스 이미 좀 세지고 있네 이 새끼 이거 아 이거 알페어 찾아서 안뇽모드 발라야지 나에게 1등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이거 저 킬타스가 날 죽이지 못할 것 같아 어 나 한번은 살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알페어 풀리고 여기 안뇽모드 줘야지 솔직히 인간적으로다가 이거는 못참지 이거는 아 이거 못참지 알페어 풀리고 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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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야이지 이거 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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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이거 못참지 이거 아 케타스 나 못죽여 나 죽을 확률 어? 2.9%밖에 안돼 승리 확률 60% 오케 자연 김도희 소중한 알독에는 황금 알라나가 될 수 있을까? 앗 아 저 쨉가니가 왜 나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오오 뭔가 멋져 뭔가 멋져 아 좋아 죽진 않을거 같애 어 뭐야 비겼다고? 아 켈타스 기열받게 했네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좋아 드디어 나의 인고의 세월이 결실을 모을때가 될거 같애 야 알페어 풀리겠지 이제? 아 솔직히 알페어 풀려야지 장난하지말라고 어 알페어 풀어줘야지 나 이렇게 많이 참아왔는데 아 풀어줘야지 아 진짜 장난하지말라고 아 진짜 장난하지말라고 아 진짜 하지말라고 아 재미없다고 진짜 아 진짜 알페어 풀어야 된다고 아 알페어 풀어야 된다고 아 장난하지말라고 진짜 아 진짜 하지말라고 아 아잇ㅋㅋ 아 아잇ㅋㅋ 아이 장난하지말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짝뿌라 사브나 살까 3원짜리 나쁘지 않다 짝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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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브나 살까 당신은 내 편이라구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죽을 확률 0.1%야 좋아 이거 3등각 보자 이거 아 개꿀 갓성 보자 믿고 있었다구 아 폭탄 죽여 폭탄 죽여 앗 괜찮아 저 증시 증시기에서 나온 놈들 보단 나 저거 그놈 저놈들 보단 나 자 칸고르 먼저 가자 오케이 칸고르 먼저 오케이 알 때려 알 때리고 어 이거 이겼나 아 비겼네 아니 뭐야 이거 비긴맨이야 아니 개잘 비긴내나 이렇게 하라그러도 못하겠다 이거 이거 칸고르나 하나 더 뽑을까? 어차피 지금 알은 글렀으니까 어우 쉣 말하니까 나오네 흐흐흫 소나비지 아 이 새끼 뭘까? 아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? 이거 이거 사 이거 지금 사는거 아니고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팔고 팔고 이거๊사 기 흐하핳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해적선 살걸 그랬나? 아니야 이게 맞아 아 설마..설마 죽진 않겠지? 아 죽진 않을 것 같은데? 이 2등각 봐야된다고 이 2등각이야 진짜 기계는 언제나 2등을 목표로 해야돼 솔직히 순방은 완료했으니까 뭐 이걸 얼리자구요? 이걸 왜얼려요? 어 칸고루 황금을 찾아야지 어? 이걸 왜얼려 어 55.4% 야 그래 죽였다 계속 죽였고 와 됐어 니들은 다 뒤졌다 이제 이겼는데? 앗 뽕 뽕 뽕 뽕 뽕 ㅋㅋㅋㅋ ㅋㅋㅋㅋ 죽였는데? ㅋㅋㅋㅋ 컷 아씨 이거 어떡하냐 아 나 이거를 팔 수 없고 지금 애초에 지금 팔 수 있는 기물이 없는데요 어 그치 지금 아리나 다시 찾든가 아니면은 칸고루 황금이나 찾아야 돼 어차피 나 맞으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포자를 팔아도 포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 잠깐 얘 뭐야? 멀록이네? 멀록이면 포자 못 팔아요 지금 지금 포자 팔면 안 돼요 얘 멀록이거든요 돌리자 일단 돌리고 생각해봐 오케이 전장천재 이 택기 아 이거 사지 말자 이거 사면 안 될 것 같은데? 아니면 그냥 여기다 바르자 왜 흥분해서 얘기하냐고요? 아 지금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쪼금이 나올 거면 그냥 그냥 여기다 붙이고 좋아 중매 이렇게 가면 될라나? 뭐야 칸고루 또 있잖아 서순이 맞냐고요? 어?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? 아니야 괜찮을 거야 뭐야 나 용 아 이거 너무 떼다 하지만 괜찮아 2등 했잖아 2등이나 했다고 그게 중요한 거야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데? 괜찮아 2등이나 했잖아 솔직히 이거 멀록 개 잘 풀린 거거든요? 얘는 어차피 1등할 녀석이었어 전판도 그랬지만 난 2등을 두 번 했단 말이야? 아 솔직히 2덱으로 지금 2등 왔으면 진짜 잘한 거야 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과정은 좀 어 뭐야 안 죽었네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아 저 굴을 어떻게 하지 근데? 칸고루 하나 더 사자고? 어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포자 팔라고요? 아 근데 포자 팔면 멀록 어떻게 죽일 건데 굴 터지고 나서도 포자는 쓸만해 맥스나를 찾아야 될까나? 오케이 맥스나 한번 찾아보자 맥스나 맥스나 좋다 지금 찾으러 간다 어 뭐야 이거 또 나왔네? 야 나 좋은 생각이 났어 드디어 미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지금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응 어차피 망한 거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망한 거 지금 특단의 대책을 쓸 수밖에 없어 지금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 지금 이길 수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은 이것뿐이야 어? 어쩔 수 없어 지금 어? 신랄 같은 희망 그 바늘구멍을 뚫어야 돼 이걸로 알도 팔자고요?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늦었는데 그럼? 아 그래 일단 일단 저기 죽었어 자 이제부터는 서순만 아아아아아아 아 아 이거 리븐 안 죽었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거 진짜 와 리븐 안 죽었으면 이제 이길 수도 있었어요 님들 진짜로 하하하 리븐 리븐 안 죽었으면 아 아깝다 진짜 이거 리븐이 마지막에 딱 죽어졌으면 이길 수 있었어 충분히 어 충분히 솔직히 이게 지금 0.7%라고 써있지만 내가 보기에 리븐 안 죽었으면 20% 이상이었어 리얼 잘 싸웠다 그래도 오케이 R을 뒤로 했으면 이겼다고? 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음 좀 아깝다 그냥 폭탄만 어떻게 해서 아니 아니 아 최 그 R이 황카가 됐으면 님들 생각해봐 아 진짜 R 황카 됐으면 1등이지 R 황카 됐으면 1등이었는데 진짜 너무 아깝다 2등도 잘한거야 원래 기계는 2등 했으면 1등이야 됐었구요 잠깐만